이제 선생님이 수업 설명할 거예요. 이렇게 보세요. 호영이 이렇게 할아버지라면서요. 긴장을 해줘야죠, 호영이 바로. 할아버지는 이렇게. 잘 안 보여요. 옛날에 다른데? 할아버지. 그 다음에 신은 아버지. 아버지. 아버지가 좋겠다.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. 여러분. 그 다음에 나영이는? 딸. 딸. 아 딸? 아 딸. 좀 머리가 좋지. 볼터치 볼터치. 딸. 보다. 아. 응. 응. 어머. 얼굴, 에다가. 네. 얼굴, 에다가. waren. 네. 오늘은 상황에. 내 친구 친구 여보세요 할아버지란다 왜 전화하려고요? 네 아버지 좀 바꿔주려 네 여보세요 네 아버지란다 네 아버지 웬일로 전화하셨어요? 내 인생 진짜 단가 주소가 서울시 중량국 멤버들도 동양인다 네 그럼 우리 보자꾸라 네 여보세요 어이구 민중이냐 네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섯시켜준다 할아버지 아